종잡을 수 없는 종잉뉴스를 만드는 해피디입니다. 내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1995년 경남 창원에 살던 권재동 목사가 처음 주창한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 5월 중에서도 우리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5월 21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대개 부부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 신혼여행이죠. 기록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혼여행은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나혜석의 신혼여행입니다. 나혜석은 배우 나무니의 고모 할머니죠. 딱 100년 전인 1920년 나혜석은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하며 유절한 첫사랑인 시인 최승구의 무덤에 있는 전남 고흥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신혼여행은 1924년 발간된 염상섭 소설 해바라기의 소재가 됩니다. 2020년에 생각해도 시대를 앞서갈 신혼여행이었어요, 정말. 이후로는 1936년 창간을 잡지 여성에서 가끔 신혼여행 관련 기록이 등장했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신혼여행은 중산층 이상만 누리던 호사였습니다. 1960년대 들어 신혼여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60년 9월 17일 서울과 온양온천 간 밀월열차가 개통하고 1970년에는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 최불암과 김민자가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만큼 온천을 중심으로 한 국내 신혼여행 붐이 일었습니다. 온양온천, 경주, 송리산, 제주도, 부곡하와이 등으로 번지던 국내 신혼여행 열풍은 내일부터는 해외 관광여행이 완전 자유화됨으로써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를 기점으로 신혼여행은 해외여행, 공식이 성립할 만큼 횡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2014년 페이스북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신혼여행을 가장 멀리 떠나며 이동거리는 무려 4,000마일, 6,437km에 이른다고 하네요. 하와이, 몰디브, 모르셔스, 칸쿤 등 지상 낙원으로 떠나던 신혼여행은 일시 정지 상태지만 크게 만들 추억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최근에는 1989년 이전으로 돌아간 듯 국내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특급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 제주도와 동해안의 바다를 만끽하는 여행 등이 대체제로 떠올랐다는데요. 제주도의 한 호텔은 연회장을 1980년대 예식장처럼 꾸며 뉴트로 콘셉트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겠답니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는 신혼부부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씩씩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다음 주 새로운 종행뉴스를 품고 씩씩하게 돌아올게요.